네, 9월 17일 그날. 우리 모두 기쁜 사랑을 나누기로 하죠. 최성수 씨. 모른 채 한다면 그건. 너무나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에요. 사랑한다고 말하세요. 우리는 흔히 말하죠. 다음에 다음 기회에 자신이 없는 마음에 말하고 싶을 때에도 사는 게 웃는 것이라고.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말아요. 기다리면은 기회는 오질 않아. 그대 내 눈을 피하지 말아요.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은 소중하다고 느낀 사랑을 기다리면은 달아날 것 같아.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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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